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색포커스트셀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특정 셀을 명시한 후 지정한 셀로 포커스를 이동하거나 해당 셀에 포커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행의 인덱스가 1이고 열의 인덱스가 1인 셀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예시입니다. 혹은 이미 포커싱된 그리드뷰 셀들이 존재할 경우 키포커스트 셀 옵션을 트루로 설정하면 지정한 셀에 추가로 포커스를 줄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그리드뷰 위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할 때 행의 인덱스가 1이고 열의 인덱스가 1인 셀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코드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지정된 셀로 포커스가 이동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기존의 포커싱을 유지한 채 지정한 셀의 포커싱을 추가합니다. 실제로 셀들을 선택한 후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기존의 포커싱이 유지되고 지정한 셀이 추가로 포커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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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